XSFM입니다. I, D, W, K 23년 어린이날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좋은 어린이날 되시길 바랍니다. 정수 여러분, 윤세민 리터와 함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저희는 아직 모르지만 비가 온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대한민국의 봄에 요즘은 비만큼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이 온다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손희상 선생도 앉아있고요. 네, 손희상입니다. 잠시 후에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이야기의 후속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시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로 분노하잖아요. 요즘은 그리고 시사와 어떤 다른 사회 문제와도 별로 구별점이 없기도 하고 그런데 기억하기로 말씀하시니까 옛날에는 이 분노를 풍자로 푸는 게 되게 흔하고 당연하고 많은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좌도 우도 다 풍자를 금기시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망가지는 되게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TV 켜고 뉴스 보면서 계속 한 시간 동안 내내 욕하고 왜 저러냐고 화를 내고 그렇게 자극할 만한 뉴스거리들이 되게 많았고요. 또 뉴스를 그렇게 일부러 편성하기도 했었죠. 지금은 달라진 게 한꺼번에 모여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되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옛날에 내로25시나 회장님 회장님 우리들의 회장님 같은 개그 프로그램 꽁트의 주제는 그 주에 뉴스였거든요. 예전에 그런 거 많았죠. 그 후로 40년이 지났는데 그게 사라졌다니 이상하죠. 맞습니다. 전체주의 세상 같아요. 한국은 그런 거랑 거리가 먼 나라인데 말이에요. 그것은 하기 싫다는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큐비엔 오메가3. 저는 시사충 혈맹 개선이라고 읽었네요. 마구 긁고 노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일매화 용산의 아는가게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와 강한 내구성은 기본. 반려동물을 위한 거실 위에 놀이터.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매일매화는 화장실을 자주 못 가시는 분. 더부룩해진 장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매일 보는 즐거움. 매일매화. 제조 극동 에지팜.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컴스테이션 이달의 PC. 경식하세. 라이젠5 5600G. 메인보드는 아소스 메인보드. 그리고 500기가 SSD로 이뤄진 사무용 가정엔터테인먼트용 PC 모델1. 모델1이 있고요. SSD는 성심당이죠. 맞습니다. 라이젠7. 지포스 3060으로 웬만한 게임은 문제없다. 모델2. 그래서 SSD 꽂는 자리에 소보루가 막혀있어요. 그러면 고장납니다. 라이젠9 4세대 5900X와 아소스 게이밍 메인보드. 그리고 지포스 RTX 4080 16기가. 네. 4080 16기가를 태웠습니다. 극강의 하이엔드 시스템 모델3. 이렇게 3개의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깔끔하게 최고의 데스크탑을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엑스몰에서 PC를 구매하실 수 있어요. 네. 저처럼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믿을 수 있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케문학관 같은 경우에 게임은 모르지만 재미있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살면서 게임은 모르지만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그 게임에 한 번 해보는 게 그렇게 큰 모험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전문 영역 이야기 어릴 때 정치 문제에 대한 가사를 쓰는 래퍼들의 노래들을 듣습니다. 저는 지금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이스큐브의 어레스트 프레지던트다. 본턱스 앤 할머니의 빌 컬렉터 같은 노래들을 듣고 생각합니다. 너무 유치하다. 어떤 풍자나 정치 현안을 가사로 풀어낸 것이 그렇죠. 높지 않은 이해로 가사를 쓴 것이 뻔히 보인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 컨텐츠가 말하고 싶어하는 저항이란 무릇 이런 수준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아무 의미도 없는 어떤 불만의 소리 나도 그럴 것이다. 저는 그때 데뷔하기 전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휙 하고 지금 늙었어요. 제 노래 유치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낼 때부터 유치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얘기 처음에 보면 해완적 있나? 그래서 제 음악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면 만났다는 그 자체로 미안해요. 당신의 젊은 시절에 그런 노래가 있어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장본이니까 그 노래 생산한. 그러면 그때보다 더 나은 걸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건 또 다른 이유가 다른 핑계가 있어요. 피지컬이 안 받쳐주면 이 장면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마음과도 관련이 있지만 몸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제가 최근에 모굴모굴리라는 영화를 봤는데 영국의 래퍼가 나오는 영화거든요. 래퍼가 되게 저항적이고 인종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가사를 쓰고 그래요. 그런데 근위축증인가 그런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원래 예정되어 있던 투어를 취소하게 되고 대신에 그 투어를 하게 되는 다른 래퍼가 붕가붕가 파티파티 이런 가사를 쓰는 그런 래퍼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저항적인 래퍼가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래퍼들의 어떤 세계에도 서로 다루는 가사에 따라가지고 혹은 어떤 지향점이나 그런 거에 따라가지고 서로 보는 관점이랑 굉장히 다르구나. 그렇죠. 소수의 그런 투철한 꼰대들이 있긴 있죠. 좌파 꼰대. 루페피아스크가 그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한 번쯤 마주치게 되긴 하는데 보통은 쉽게 해결되고 제가 같은 경우에는 왜 해결됐죠. 은퇴했으니까 해결됐죠. 그런데 여튼 저를 뮤지션을 기억하시는 분을 만날 때는 언제나 후회와 미안함이 같이 몰려옵니다. 저는. 그런데 이번 주에 PD님이 약간 자존감이 떨어진 시기네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가 느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방송이라고 내보내가지고. 듣게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아니 오늘 왜 이래요? 갱년기예요? 남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빨리 드세요. 제 탓이 있고 네 탓이 있습니다. 손희상 선생님이 나와 있습니다. 손희상입니다. 저는 아직 갱년기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특수한 변화가 있었던 2000년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어제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밀레니엄? 어떤 거냐. 학교 가려고 늘 지각하죠 학교는. 대학교 가려고 지각합니다. 내렸어요. 지하철역에서 겁나 뛰면 됩니다. 그러면 겁나 큰 내리자마자 이제 개찰굴 나오자마자 겁나 큰 현재 상영영화 중에 최고위트 영화. 매트릭스. 아 2000년인가에 개봉했죠. 저야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거 봄수 띕니다. 잠이 오는 초록색이군 이러면서. 그 시절의 얘기예요. 네. UMC가 그 대학 시절 얘기를 랩으로 한 적이 있었잖아요. 노래 가사. 있겠죠 뭐. 뭐 고등학교 때랑 달라진 게 없다. 술 담배 다 한다.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거기 가사에 써 있었습니다. 사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술 담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음땡고등학교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생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이해해요. 저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는 머리로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 싫어합니다. 2000년대 초반. 저는 그때는 지금과는 좀 다른 사회 분위기. 자유와 낭만이 있었다. 아 꼰대 타임이구나. 그렇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낭만이 있던 시대였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90년대만 해도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팔던 그런 풍경이 있었는데. 학교와 문구점의 전성시대. 맞죠. 2000년대로 넘어가면 에어컨이 나오는 편의점에서 슬러시를 사먹었어요. 이제 세븐땡레븐의 고유 메뉴들이 북미 대륙에도 있던 것들이 90년대까지 한국에 있다 없었죠. 있었죠. 잘 안 팔리니까. 제가 그래서 미국에 가자마자 그거부터 먹었죠. 미국에서 지금도 그렇게 슬러시 팔고 있습니까? 컵 사가지고. 없으면 안 돼요. 그렇구나. 편의점은 곧 땡걸프예요. 그렇구나. 저는 그때 바코디스트를 했거든요. 편의점에서. 땡걸프는 너무 싫었어요. 피곤하죠. 그걸 활용한 JS가 되게 많았어요. 원래 40대의 신랑은요. 한국인은 특히나. 한국 한국인 여러분. 네. 40대의 한국인 신랑은요. 지가 사진 잘 안 찍히려고 그럽니다. 가족 여행에서. 찍어주는 역할을 하죠. 날 찍어줘 라고 유일하게 말했던 상황이 땡걸프였어요. 슬러시 들었을 때. 이걸 받고 있는 날 찍어줘. 90년대 얘기고요. 손희상 선생님은 00년대 얘기라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딱 2000년도에 그린마일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판 포스터를 보면요. 거기에 스필버그 감독이 4번의 눈물을 흘린 영화라고 써 있었어요. 저도 찾아봤는데. 진짜로 있어요. 있더라고요. 스필버그 감독이 4번 울었는지 어쩌는지 알 바예요. 그게. 그리고 그 카피 옆에 톰 앵크스의 눈이 살짝 젖어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톰 앵크스가 스필버그인 줄 알 거예요. 제가 그때도 그 포스터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기억이 나서. 진짜로 스필버그가 이 영화를 보고 울었는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갖다 쓴 거야. 손희상은 보통 이런 걸 찾아 봅니다. 그래도 됐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 영화가 매트릭스에 밀려서 그렇지 상당히 화제적이었습니다. 그럼요. 명작이죠. 톰 앵크스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찍고 캐스트어웨이 찍기 직전에 그 중간에 주연을 한 영화예요. 그죠. 톰 앵크스의 살벌한 필머그래피 중에 꿀리지 않는 작품입니다. 그렇죠. 포레스트 건프 그다음에 라이언 일병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고교 시절에 봤던 영화 중에 제일 즐거웠던 영화들 중 하나가 팀 로빈스 감독의 데드맨 워킹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린마일이 그 영화 좋아했던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거는 스피버거 감독이 4번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는 사실 그린마일과 스피버거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 포스터 어디에도 스티븐 킹 원작이라고 적혀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포스터를 본 스티븐 킹이 4번 울죠. 그러니까요. 그 포스터 보면 또 되게 더 웃긴 게 그 뒤에 밑에인가? 그 아카데미 노미네이트 9개 됐다고 써있거든요. 그거 뻥이에요. 아 그래요? 4개 됐어요. 실제로. 맞아요. 옛날 국내판 영화 포스터 보면. 뻥 진짜 많아요. 꼭 아카데미상 여러 개 세워놓은 거짓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보면 그거 맞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 개 세워놨는데 받은 것도 아니고 노미네이트인 것도 많고. 그런데 그게 이제 노미네이트 되고 다 떨어졌던 게 그때 경쟁작들이 다 매트릭스 이런 거였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 영화는 되게 메인스트림이었습니다. 그럼요. 톰 앵크스 주연. 고교에 비하면. 지금으로 치면 이 영화가 거의 말하자면 스즈메의 문단속 같은 급인 거예요. 메이저 중에 메이저였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죠. 스즈메의 문단속 포스터에 미야자키 무야호가 4번 눈물 흘린 영화. 저기요. 무야호. 그 열턱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 아직 무야호가 뭔지 정확히 몰라. 무야호는 그래도 꽤 뜬 밈이죠. 난 듣긴 들었는데 난 아직 잘 몰라. 그런데 무야호 NFT도 있다며. 아니 제가 그런데 미야자키 무야호 말고 이분의 원래 본명이 뭐였는지 지금 까먹었어요. 무야호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시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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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호. 시야호. 헷갈리네요. 하여튼 그렇게 뭐 4번의 눈물 흘린 영화 그렇게 써있으면 지금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비웃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 일부 옛 방화 감성이 떠오르는 국산 코미디 영화들이 유통사가 망할 정도의 저조한 성적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90년대 때 영화사에서 홍보를 맡았던 이들 중에 아직도 임원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향력하에 제작된 영화가 아닐까 싶은 코미디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올해 국내 영화들. 이 국내 영화들이 죽을 수는 걸 슬램 덩크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2000년대는 그게 먹혔다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했겠죠. 지금 한국 코미디 영화들 만들고 있는 제작하는데 투신한 피디들이 00년대 마인드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00년대도 사실 사람들이 그걸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울었다더라.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러 간 건 아니고요. 바콘 먹으러 간 거예요? 그냥 써있나 보다. 그게 다죠. 포스터에 칸이 좀 남았나 보다. 그래서 채워 넣었구나.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그냥 그걸 보고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누구나 그냥 경험적으로 혹은 선험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냥 보는 거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관용의 분위기가. 새 시대를 맞이하는 평화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었습니다. 글라스노스트의 시대예요? 네. 일본 문화 개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요. 또 이제 2002년에 월드컵을 공동 개최했잖아요. 이 박사님이. 일본 가서 히트를 쳤죠. 지금은 이제 언피씨의 대명사로 찍어지셨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한국인 가수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뽕짝 대백가서전. 이 낭만의 시대에 한일 양국에서 여러 가지로 교류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국내 정부의 정책적인 역량이 발휘된 지점도 있었습니다. 2001년에 후루하타 야수호 감독이 호타루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호타루. 네. 후루하타 감독은 철도원이라는 영화로 많이 알려져 있죠. 매니아들에게는 철도원이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문화 개방하고 나서 거의 처음으로 한국에 정식 수입된 영화 일본 영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일본 연예인이 국내에서 유명세를 얻죠. 히로스의 료코. 네. 히로스의 료코가 나왔던 영화였고요. 우리가 갖지 못한 그 하나의 신발. 료코맥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뭐야. 무슨 얘기예요? 히로스의 료코가 신은 걸로 유명한 료코맥스라는 신발이 있었는데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때도 그런 신발 덕후들이 있었나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구나. 맥스 95였어요. 히로스의 료코가 료코맥스를 신고 나왔고요. 몹시 인기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루아타 감독은 한일 양국 사이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어떤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없어도 됐는데. 그러니까 일단 거의 최초로 한국에서 성공한 일본 영화를 자기가 만들었고. 사람 망가뜨리는 독서 중에 하나죠. 사명감. 내가 그거 해야겠다. 그래서 호타루가 호타루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호타루가 찍을 거라. 가미카제 병사로 끌려갔다가 막바지에 살아남은 할배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일본인 할배한테 기자가 따라다니면서 전쟁 때 무슨 얘기를 해달라고. 전쟁 때 있었던 일들 얘기해달라고 인터뷰 요청을 해요. 그런데 얘기를 못해. 이 할배가. 자기는 사실은 자원을 해서 갔던 게 아니고 끌려간 거였었고. 진집. 네. 일본을 위해서 죽으려고 갔던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전쟁이 싫었다는 얘기를 차마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일본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할배의 기억으로 영화가 쓱 옮겨갑니다. 전쟁 때의 기억이죠. 그 가미카제 병사들 중에 조선 사람이 있었어요. 가네야마 소좌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소좌니까 장교죠. 그렇습니다. 이 좌관은 아직도 베트남이나 일본에서 계급명으로 쓰이죠. 네. 소좌. 가네야마가 죽으러 가기 전에 주인공 할배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는 사실 김선재라는 조선 사람이고 나는 일본을 위해 죽는 게 아니다. 조선민족 만세라고 유언을 남긴 다음에 가미카제 타고 자살 공격으로 죽습니다. 주인공 할배가 그 기억을 가지고 유언을 전달하기 위해서. 뒤늦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국에 가서 유가족을 찾아내어 김선재의 유가족을 만나서 전쟁 때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얘기를 한국에 와서야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사실 저는 이게 영화가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를 떠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영화라고 봅니다만 개봉했을 당시에 일본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꽤 컸습니다. 천황 모독한다. 그런 게 있었고 좌파 영화다. 사실 좌파라는 단어가 일본 사회에서 그렇게까지 혐오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우리만큼 그렇지는 않죠. 그렇습니다만 그런 평이 지금도 필름 마크스라든지 일본의 영화 리뷰 사이트 들어가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의외인 것은 한국에서도 욕을 먹었어요. 왜까요? 더 심하게 먹었어요. 일단 가미카제의 조선인 병사가 있었다는 내용을 당시 관객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유였는데 사실상 좀 더 저차원적인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금 약간 윤리적인 당혹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옛날의 평가들을 보고 있으니까 안 본 사람들의 평가가 되게 많네요. 일본 영화들 많죠. 일본 우익이 만든 영화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그런 댓글이 되게 많아요. 또 영화 내용 중에 이런 연금이 나와요. 한국 정부가 조선인 일본군 병사의 유해 반환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영화 중에 나오는데. 사실이에요? 네. 그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만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영화가 주인공 할배의 괴로운 심정에 초점을 맞추는 영화니까 일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등 혹은 아직도 과거사 반성을 못하는 우익 영화라는 등 이렇게 그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게 정치적 분노의 일반 원칙이 나오죠. 정치적인 분노는요. 이해를 거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좌파라고 욕먹고 우리 쪽에서는 우익이라고 욕먹는데. 지금도 네이버 영화라든지 영화 리뷰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런 평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평이 많고 지금은. 지금은 그렇지 않죠. 한국 갈보나 화해를 다룬 영화라는 평들이 많네요. 그런 평이 많아졌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결국 시간이 삭히면 죽어요. 소멸해요. 한국과 일본이 교류를 틀면서 일본에서도 억눌러야만 했던 과거 기억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면서 일본 사회에 화두를 던지고자 했던 영화인데요. 아무튼 망했습니다. 당시에. 타이밍을 잘못 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쯤이면 어느 정도 온도가 식지 않았을까라는 감독의 감각이 감으로 믿고 간 건데 아직 아니었던 거죠. 양국이 다. 사실 감독이 그런 감각이 그렇게까지 고려했을지 모르겠어요. 사명감이 더 컸으면 그걸 판단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사명감이 그걸 이긴 거죠. 그래서 사명감이 감각을 좀 어둡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002년도에 한국 쪽에서도 한일 간의 뭔가를 위해서 영화를 만들어요. 최초의 한일 합작 영화 중에 하나고요. 일본에서 올 로케이션 촬영을 했고 일본에 배급을 해서 극장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있는 건데 아무도 못 찾는데 어떻게 손이상은 이런 걸 찾지 싶은 또 하나 나옵니다. 제목이 싸울라비라는 영화인데요. 내용이 옛날에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 유민들이 싸울라비가 되어서 칼을 들었고 그게 사무라이로 이어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싸울라비에서 나온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민주당의 최재성 전 의원 말고 배우 최재성 씨의 얼굴이 보이는군요. 최재성 씨가 주연이었을 거예요. 이게 이 영화가 일본에 보여주려고 만든 영화예요. 그런데 이 싸우라비라는 단어가 실제로 지금 어원은 아무도 모르는 단어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게 춘원, 춘원 이광수가 만든 말이에요. 이광수가 만든 말이에요? 저는 이광수, 가장 오래된 기록이 이광수의 소설에서 나온 기록이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싸우라비라고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싸우라비가 사무라이가 됐다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 말이 저 어릴 때도 싸우라비가 일본으로 넘어서 사무라이가 된 거다라는 말이 많았죠. 거기에 바탕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보여주고 싶어했던 건 일본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했던 건 이런 얘기예요. 너네 조상이 사실은 백제인이거든. 사무라이가 백제에서 나온 거거든. 이런 얘기를 뭐랄까 우호적인 제스처로서 하려고 만든 영화예요. 그게 어떻게 우호적인 제스처로 되지? 상상력 태부족이죠. 그때는 그렇게 상상했던 거죠. 이게 당시에 일본의 호의를 보이는 방식이었어요. 한국이. 아니, 나이지리아에서 투자를 한 영화인데 한국 배우가 나와서. 알고 보면 너네들이 여기서 왔다는 얘기를 해주는 게 양국의 우호에 도움이 될 리가 1도 없잖아요. 1도 없는데. 그런데 그거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지. 롤을 하다 보면 우리 편이 나한테 정글 엄마 계시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잘 좀 해보자는 메시지거든. 그렇지만 이제 표면상으로는 모욕으로 나오죠. 그렇죠. 옛날에 이제 스필버그가 4번의 눈물을 흘렸다 뽑았다 그런 정도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스필버그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것처럼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고증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술의 대장장이가 영화에 나오는데 양택조 씨입니다. 순풍산부인과에 나왔던 그 양택조 씨가 전설의 검을 만들어요. 그거를 백제 유민이 받고 기뻐해. 그런 걸 일본인들에게 보여주면 좋아할 줄 알았던 거예요. 대단합니다. 당연히 망했죠. 이 영화도. 이 두 영화를 통해서 2000년대 초반 이제 막 교류를 시작했었을 무렵에 한일 양국의 인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잘 모르고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일본 쪽에서는 걔네는 일본 사회에서 억눌려져 있었던 금기시되었던 이야기를 한일 교류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사 얘기를 자꾸 한국에 와서 하려고 해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건 걔네가 하고 싶은 얘기지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당연합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하죠. 또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그렇게 개방되어 있지 않고 약간 다친 사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사실 외국에 가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고. 뭐 과였네. 서울에도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거든요. 몰몬교만. 그렇죠. 몰몬교 전도하는 분들 정도가 있었고. 저는 그래서 이때 되게 일본 문화가 들어오는 거 되게 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온다는 느낌에.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JJ가 온다는 책도 사서 여러 번 읽고. 그렇죠. 이미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에반게리오나 엑스제팬 거를 몰래 몰래 소비했던 사람이어서 뭔가 두근두근했었어요. 저는 안 그래도 들을 거 많은데 들을 거 늘어나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J-POP을 보는 제 시각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끼리만 있었던 사회니까 한국 사회 내부에만 통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걸 바깥에 나가서 해도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등해 월드컵을 공동 개최했고요. 2002년이죠. 그때 네이버가 인조이 재팬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런 게 있었더군요. 일본 쪽에는 인조이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런칭을 했고요. 지금은 없어진. 이게 뭐냐면 한일 양국의 네티즌들이 같은 게시판을 사용하게 한 건데. 이것도 이제 좋은 뜻이었던 거예요. 나름에. 나름에 이게 낭만이었던 거죠. 자동으로 번역기가 번역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한일 양국 간의 네티즌들이 평화롭게 교류할 줄 알았던 겁니다.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인조이 재팬의 썸네일에서 확대해봤어요. 무슨 음식 사진인가 봐요. 밑에. 더럽네요. 니네 나라 음식이야. 진짜 더럽다 일본 거. 당신의 내 구조가 더욱 어설픕니다. WW. 그냥 밑바닥에 멍청이들이 서로를 만나서. 서로 그냥 모욕하고. 욕자취를 벌이는 그런 자리. 그런데 사실 이게 처음에는 되게 평화로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용자들이 무슨 국제 팬팔을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옛날에 인터넷 시대 이전에는 팬팔이라고 해서. 랜덤 외국인에게 편지를 보내고 받고 그러던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 사람에게. 언어 공부를 하겠다고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보통 다들 우호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그래서 처음에 이 게시판을 그런 용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일본 쪽에서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우리 쪽은 주요 이용자가 젊은 층이었어요. 공룡 좋아하다가 고구려 좋아하다가. 숨어서 담배 피우는 흡연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을 했고요. 그렇죠. 제 기억에 일본 사람들은 약간 올드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퍼스널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이 청소년보다는 30, 40대가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절 30, 40대는 지금 30, 40대랑 다르죠.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때는 8월 15일마다 폭주족들이 행진을 하던 때였어요. 태극기 달고. 행진이라고 안 하죠. 폭주라고. 폭주를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교통경찰이 많이 배치가 되고 직장인들이 심지어 차를 놓고 가기도 했어요. 지금도 있긴 있는데 예전보다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엔 정말 많았습니다. 인조 재팬이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되는대로 막 살던 평화로운 과거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들어왔어요. 팬판을 하던 사람들이 게시판에서 왜 싸울까? 기본적으로 어른들은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맞는 말이고요. 말을 쉽게 할 수 있으면 쉽게 뱉을 말만 나온다. 팬판은 무겁잖아요. 오프라인 만나면 무겁잖아요. 책임감을 주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알아서 강요되고요. 그걸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아직 양국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한국과 일본의 시간 많은 집콕 등 만났어요. 네. 아까까지 듣던 얘기하고 무슨 일관성이 있죠? 모르겠습니다. 그냥 2000년대 사건 사고예요.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SSFN 생체 이용률이 높은 RTG 오메가3 혈행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 스미스 평생 인텔만 썼는데 라이젠이 뭐냐고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집 꾸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반려견에게도 미끄러운 바닥에서 슬개골 탈구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매트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미끄러운 바닥에서 계속 사시면 안 됩니다. 딱딱한 바닥에서요? 권할 수 없습니다. 어리거나 젊은 아이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괜찮아 보이는 거죠? 네. 나이 먹으면 슬개골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선택할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 걸어가는 모습을 유심하게 보지 않으시면 내 다리 중에 어디가 불편한지 알아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초심자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애견용 매트 케미하우스 매트가 있습니다. 매트에 신뢰를 해도 오케이 완벽 방수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긁어도 웬만해선 상처가 나지 않는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아줄 때 여기서 놀면 더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이 아니고 사람에게랑 사는 집도 많이 씁니다. 6대 가소재 7대 휘발성 유기화화물 8대 중금속 유해물질 검출 안전기준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긁어서 기스 잘 안 나는 물건 드뭅니다. 모던한 패턴의 디자인 러그용 폴더용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액세스몰에서 케미하우스 반려동물 매트를 찾아보세요. 지금 팔고 있어요. 지금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양국에 대한 이해도가 25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상대 국가가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양국의 문화 콘텐츠도 서로 너무 많이 소비하는 사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인조이제팬 같은 서비스를 또 만들어놓죠. 그럼 또 이렇게 싸울 겁니다. 똑같죠. 이 이용자들이 인조이제팬 서비스의 본질을 알게 되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하루? 본질이 뭐냐. 수신자가 발신자의 죽방을 즉각적으로 때릴 수 없다는 거죠. 일단 상대방의 바다 건너편에 있잖아요. 웬만큼 나쁜 말을 해도 보복을 당할 염려가 없는 거야. 현피를 뚫어오지 않아요. PC통신 시대가 대현피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PC통신 때는 현피 뚫어갈 수 있잖아요. 심지어 게시판에 주소를 써놓지 않나? 파란 화면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PC통신 시대 다음이잖아요.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이때는 대리니지 시대였단 말이에요. PC방 현피 살벌했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염려는 없었다. 현피하러 왔다가 관광하고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인터넷 게시판이 사실은 악플을 웬만큼 쓰고 다녀도 웬만해선 고소를 안 당했습니다. 법도 미비하고. 사이버 모욕죄라든가 사이버 명예훼손죄 그런 게 없던 시절이에요. 학생 흡연실 규정이 없었던 것처럼 세세한 질서 같은 게 없었어요. 세세한 질서는 한참 당한 다음에 생기는 겁니다. 원래. 더구나 인조의 재팬은 한일 양쪽 사이에 걸쳐져 있으니까 어느 쪽 법을 적용한다든지 누가 단속한다든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이 여기서 펼쳐졌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들이 많이 나요. 일본인들은 기껏해야 고로쇠 죽여버리겠다. 이 정도인데 그게 되게 정도가 좀 심한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한국인들은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너희의 창자를 뽑아서 빙글빙글 돌려서 어떻게 하겠다. 길어요. 풍부한 어휘. 아주 아주 풍부하죠. 가족 중에 누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상대방의 가족이죠. 신체 부위 중에 어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프로세스. 그런 댓글이 순식간에 마구 달립니다.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이 길게 달립니다. 화력전. 시험을 보기 전에 기출문제 족보 외우는 것처럼 2002년, 2003년 그때쯤에는 일본어로 번역이 잘 되는 오류 없이 잘 되는 욕을 따로 정리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아주 순식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사람들이 욕을 외워서 한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친하게 지내요. 이러면서 이모티콘 쓰는 일본 사람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막 댓글을 달아가지고 울려요. 슬프네요. 그러면서 울고.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였어요. 오늘 또 일본 사람 하나 울렸다. 오늘 한 건 했다. 근데 이게 그게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모욕의 정도가 굉장히 강한데 아무도 이것을 어떤 공격이라든가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좀 즐기는 거였고 말하자면 놀이. 네. 알까? 저도 이때 인조이재팬을 하진 않았지만 배틀넷을 할 때였잖아요. 영어용 몇 개를 외워뒀었어요. 그렇죠. 치트키. 누구나 배우죠. 치트키와 함께. 그리고 그게 진짜 재밌었어요. 한국인이랑 그래도 결국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그때는 한글어가 안 됐으니까 SSIBAL 이렇게 쉴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미국인인 척 영어로 상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 막 공부해놔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글 욕하고 나가는 거죠. 그게 제가 그때가 제가 NBA 라이브를 한참 할 때였는데 그때가 온라인 매치가 드디어 되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때 이기고서 진 사람한테 욕을 먹고 영어로밖에 못해요. 한글 안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 새끼 한국 사람인데. 욕을 외운 사람이겠구나. 그렇죠. 일본 사람들도 당연히 반격을 하죠. 그럼요. 얘네도 나쁜 말을 해요. 죽빵이 바다 건너 날라올 수 없다는 건 그쪽도 똑같거든요. 얘네도 나쁜 말을 해요. 그런데 걔네는 보통 보면 치사하게 자꾸 논리적으로 실제로 있는 일을 들고 와서 공격을 하더라니까요. 예를 들면 2002년도에 한국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고문해서 패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검사가. 그래서 구속됐어요. 현직 검사가 구속된 게 그때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런 뉴스를 들고 와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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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다르고 너희는 이런 나라다. 그런데 사실 별로 타격감은 없어요. 그렇죠. 어쩌라고. 검찰인데. 검찰이잖아요. 검찰은 원래 그런 줄 알았죠. 어린이들인데 공룡 좋아하다가 고구려 좋아하다가 검찰 그런가 보다. 그런 것이 뭐. 그게 인조이재팬을 경험해 본 한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사람 모욕 주는 거 상당히 어색해서 되게 타격감이 대단하다. 우리가 때릴 때. 이용자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정말 무도한 정글이었어요. 그래서 배틀을 뜨면 항상 우리 쪽이 이겼습니다. 일단 욕설이 훨씬 많고요. 법적인 제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용인이 되었었어요. 일단 일본에 대한 어떤 반감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데다가 2002년에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하면서 안토노 오노라고 일본계 미국인 선수가 있잖아요. 심판에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쇼트트랙 금메달을 땄었죠. 1위로 들어온 김동선 선수가 실격되는 바람에 그게 얼마나 국내의 감정이 안 좋았겠어요. 사실 근데 그 안토노 오노는 미국 사람인데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야. 괜히. 일본 이름 같아서. 그 감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공격해도 되는 줄 알았죠. 그런 명분이 있었던 거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됐었던 거예요. 또 이제 인구 자체는 일본이 훨씬 많지만 그때만 해도 인터넷 인구는 한국에 더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회선이 압도적이었으니까요. 촉수로 붙어도 이기고 욕도 훨씬 잘하고 찰지고 괴책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몽골군이죠. 철기병이죠. 뭐랄까 인터넷 속도로 붙어도 이기고. 그렇죠. 그런 낭만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욕으로 일본을 이기고 있었어요. 그냥 무작정 교류하면 사이가 좋아하실 줄 알았다가 이런 참사가. 그런데 그러다가 사이가 실제로 다 되게 나빠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맞아요. 왜냐하면 혐오의 씨앗이 소멸하긴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원한이 생긴 거예요. 인터넷에 늘 머물러 있는 분노한 한국인들이 느끼는 그 불쾌함을 경험해본 일본의 패배자들이 더 불쌍하게 됐다. 그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방송을 한국어를 이해하시고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대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던 건 아니고. 그리고 일본인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끼리도 그랬어요. 우리끼리도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하게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렇죠. 넷 범죄로 인해서 한국인에게 죽은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은 한국인입니다.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인터넷에서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사실은 이게 이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야 알아요. 죽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제가 그랬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저는 이제 책상에 있는 고구려 사인을 보면서 컸습니다. 종이접기 아저씨 사인이랑.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마음에 평화가 생겼어요. 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알았는데 선생은 키벨을 개못합니다. 못합니다. 저는 못할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냥 그런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 않아요. 키벨을 구경하면서 즐기는 건 좋아합니다. 그걸 한 폭의 그림처럼 감상하는 건 좋아합니다. 감상을 할 뿐이지. 지가 싸우는 건 못합니다.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희상은 어떤 일본인도 죽인 적이 없고요. 온라인상에서. 그냥 그들을 대신해서 사과하는 겁니다. 저는 되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싸우는 거 보고 충격받고 고구려와 종이접기 아저씨의 사인을 받죠. 네. 저는 근데 지금은 고구려 사인이 없거든요. 아. 왜냐면 이사 갈 때 상판함 들거든요. 그렇죠. 그때 종이가 날아가요. 그렇죠. 옛날 사진이라든가 이사 갈 때 버렸겠죠.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좀 뭔가 이상한 합의를 하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인조의 재팬이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일본이 딱히 싫거나 밉게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일 정상회담 하고서 그쪽에서 오히려 독도 그런 것까지 건드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일본 집권 세력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낭만적으로 일본이랑 친해지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접근하면 오히려 싫어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인조의 재팬이 필요하게 됩니다. 2023년에 인조의 재팬을 하려고 든 거예요. 우리 정부가. 그때 보면 이제 일본하고만 그런 개방이랄까 교류랄까 그런 시도가 그때 그렇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북한하고도 있었습니다. 그럼요. 북한 어린이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 있었다고 하네요. 저도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세대상 거기 걸린 세대는 아닌데. 딱 이때쯤에 시작을 했었고 90년대 후반쯤 시작했나?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진짜로 편지를 보내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 중에 편지 쓰기.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로 보내려면 내용을 면밀히 국부법을 위반한 건 없는지 살펴봐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군인을 놀리는 위문 편지가 한동안 유행을 탔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이 지금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인터넷에 남긴 아카이브를 보고 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어떻게 애들이 맨정신이길 바래. 군인에게 위문 편지 보내기. 군인 아저씨에게 편지 쓰기. 그거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도 사실 보면 그렇게 좋은 말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작이 없어졌어야 됐어요. 사실 북쪽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쯤이죠. 편지 쓰기 교육.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편지 쓰기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남쪽, 남녁 어린이에게. 어린이에게 보내는 편지. 실제로 주고받고 전달은 안 했지만 그냥 공개가 된 게 있거든요. 있어요. 어떤 경위로 유출돼서 공개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경위로 손 이상이 이걸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알게 됐어요. 2002년도에. 아마도 2002년도쯤에. 북한 어린이가 자필로 쓴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편지들 중에 하나예요. 남녁해 내 동무에게. 난 사격 소조원이란다. 목표판을 미선이와 효순이를 나서간 미국 놈의 털가슴으로 생각하고 조준 연습을 하였더니. 글쎄 사격술이 높아져. 동무들은 날 보고 명사수라고 해. 이 총으로 우리 조국 땅을 둘러 갈라놓은 미국 놈들을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말테야. 평양 갈림길 중학교 5학년 7반 홍수경. 어린이는 아니겠네요. 중학교 5학년이니까. 이게 되게 인조이 재팬이네.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중학교 5학년이면. 야 그 온라인 길을. 온라인에 대화할 길을 남북에 터놓았으면. 큰일 났죠. 지금 전쟁이네요. 전쟁이야. 이게 이제 보면은 효순이 미선희 사건 언급한 걸 보면은 2002년쯤에 쓴 편지 같은데. 이 편지 내용이 사실은 이거잖아요. 내가 총을 잘 쏜다. 쳐들어가겠다 이거 아니야. 그렇죠. 돌려서 말하긴 했지만 그거잖아요. 쳐들어가겠다잖아. 그렇죠. 내 털 가슴을 조준할지 어떻게 알아요. 미국 놈을 쓸어버리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게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쪽으로 오는 거 아니야. 내가 왁싱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안 봐줄 거예요. 겉박이잖아. 털 가슴을 쏴야지. 홍수경 학생은 그리고 펭글씨가 어마어마하게 유려하네요. 그거 봤죠. 그러게 북한 어린이들 글씨에 자수로. 그게 공개되어 있나봐. 네. 펭글씨가 어마어마하게 유려합니다. 우리 쪽에서 쓴 편지도 있습니다. 2000년대 거는 제가 찾지를 못했고요. 2017년 민주평통 평화통일 글짓기 대회 우수상을 수상한 어린이의 편지를 찾았습니다. 내용 보실까요? 안녕 북한 어린이들아. 나는 타이베이 한국 학교에 다니는 6학년 이 땡수야. 나 뉴스에서 너네가 아주 힘들게 사는 것을 봤어. 정말 불쌍하더라. 그래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음식을 찾아다니는 게 매우 자랑스러워. 나는 말이지 어른이 되면 부자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커서 북한이랑 남한이 통일이 되어 있을까?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미안 내 뜻대로 안 돼. 이런 말을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했다. 그러면 조준 연습 대상이죠. 타이베이 한국 학교 6학년 이 땡수 어린이 평화통일 글짓기 대회 우수상을 수상한 편지입니다. 내용이 너네 진짜 불쌍하다 이거잖아. 음식을 찾아다니더라. 부자가 되면 도와주고 싶긴 한데 사실 뭐 내가 알바냐? 그죠 결론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우스 이러고 뒤돌아서는 거 아니야? 별로 돌려만 하지도 않았어 심지어. 순수한 어린이들의 편지예요. 서로 이 편지들이 실제로 전달됐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그 큰일이 인조이 재팬에서는 났던 거고요. 났던 거고 여기서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서로 맥이잖아요. 전쟁 났을 거예요 아마. 만일 인조이 재팬 같은 식으로 남북 간의 일반인들이 서로 교류하는 어떤 플랫폼이 있었다. 심각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대통령실과 마찬가지의 느낌을 온 국민이 느꼈을 거예요. 핵 느낌. 그렇죠. 핵을 느껴서 알 수 있었어요. 물론 안 뒤인 저세상에가 있겠지만. 아 근데 문득 서로 욕을 엄청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아 어휘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겠네요. 욕과 관련된 어휘들이. 근데 욕은 북쪽에서 가끔씩 나오는 어떤 메시지들 있잖아요. 김여정 당관련거. 걔네는 욕을 진짜 잘해요. 진짜 창조적이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심해요. 진지를 빨자면 그 어휘의 다양성의 과실을 맛보는 순간 우린 죽어있습니다. 그렇겠지만. 이렇게 어긋나고 아무렇게나 하는 게 2000년대스러운 건데요. 게다가 만약에 이제 2002년에 이 자필로 쓴 편지 이런 게 공개됐을 때 이제 인조이 북한 같은 사이트가 생겼죠. 그럼 여기 있는 세 사람은 참전입니다. 그대로. 맞아요. 우리는 지금 민방위가 끝나있지만. 저 아직 민방위 안 끝났어요. 그래요? 저는 참전입니다. 그냥 그랬으면. 그게 2000년대 낭만이었지. 낭만이었지. 낭만입니다. 그런데 남북 간의 편지 쓰기는 낭만이 없었기 때문에 딱히 나아지지도 않았지만 전쟁이 나아지지도 않는 정도로 관리가 되더라. 그렇죠. 이 얘기예요. 대화를 틀 준비가 안 됐는데 대화를 해보는. 그러니까. 이 낭만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서로 우호적이고 뭘 해주는 거라고 착각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통령은 좀 낭만적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이크 잡고 노래도 하시고 미국, 일본이랑 잘 지낸다는 그런 방향 자체는 저는 싫지는 않습니다. 잘 지내서 삥을 뜯으면 되잖아. 그거 한국이 잘하는 거고요. 수학여행 가고 삥 뜯어가지고. 그러면 되는데 잘 지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미국이 탄소 규제로 한국 자동차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상태에서 청상회담했다고 한미 관계가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게 이제 미국의 언론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죠. 한국을 망하게 해놨는데 왜 저렇게 결과가 좋다고 흡족해하며 집에 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군 소좌인가? 미국군 소좌라도 미국이 싫었을 텐데. 그리고 한국 기업이 징용 배상을 대신하게끔 한 상태에서 정상회담했다고 한일 관계가 좋아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일본군 소좌인가? 그래도 일본은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게. 이게 또 되게 특이한 게 한일 정상회담 하고 나서 일본 쪽에서 일본 언론들은 또 되게 좋은 평가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일본 네티즌 사이트 들어가서 그쪽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네티즌 평가를 봤더니 거기서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극우의 논조는 네티즌과 고관여층 시민들과 극우 정치권의 견해가 두 가지로 엇갈립니다. 하나는 쟤네들이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 주지 말자. 지금 화친하지 말자. 또 하나는 차라리 싸우는 척하자.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지. 아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계속 화해 제사처럼 보이고 그랬던 그 타이밍에 일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종교 있잖아요. 통일교. 통일교. 그렇죠. 통일교 관련해서 그 암살 사건. 어떻게 맞췄니? 아니요. 뻥하잖아요. 암살 사건이 있었고요. 전직 총리 암살 사건이. 그러고 나서 일본 정계에 굉장히 많은 상당수가 통일교하고 연관이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고. 그렇죠. 그 통일교가 한국에서 시작된 종교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 그... 혐한이 트렌드니까 안 그래도. 그 사건이 줬을 충격을 이걸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일단 그게 지금 깔려있는 상태에 그런 분위기 안에서 너느랑 잘 지내고 싶어. 그러고 한국 사람이 가서 친밀하게 지내는 이런 제스처를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은 우리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넘어오긴 하니까. 방송적으로는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인이라 싫지만 윤석열은 작고 소중해. 그런데 받긴 받는데 쟤네가 친하게 해주는 것을 내가 받으면 통일교 그런 쪽으로 약간...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겠지 않을까? 우리가 무슨 계획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정부가. 제가 일본에 계신 분한테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우리는 그게 통일교라고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통일교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한국의 종교, 그 앞에 한국에 집중을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의 어떤 세력이 아베를 암살했다라는 문장이 더 간단해 보이는 거예요. 혐오의 메시지는 쉬워야 되니까. 정치권에 다 막 파고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딜 와서 사과도 안 하고 화친을 하려들어? 라는 여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쪽에 더 고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하는 얘기인데요. 예전에 사우라비 같은 영화나 인조의 재팬도 나쁘게 하려고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우라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숨겨진 망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망작들 보면 망작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화광들 중에. 클레멘타인 러버. 전문용어죠. 클레멘타인 저 한 10번 봤어요.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빠가 10번 일어났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기준이 있는데 그 영화를 친구랑 같이 보러 갔을 때 영화를 만든 사람도 아닌 내가 창피함을 느끼면 그게 좋은 영화예요. 이거는 매저키스트예요. 세디스트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영화를 보면서 내가 사실은 보러 가자고 할 땐 M이다가 보러 들어갔을 땐 S가 되네요. 내가 사실은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영화를 통해서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구나. 친구의 분노는 누가 보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의도하지 않은 개그에서 웃기는 게 저는 그게 실제로 진짜 제일 좋은 개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도 제가 그래서 이제 아끼는 영화고요. 사우라비도. 그런데 이 사우라비는 이런 B급 영화 좋아하는 영화광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좋아해요. 주제는 이겁니다. 나쁘게 하려고 만든 건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이런 영화 하나 만드는 데는 되게 큰 공력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사람이 많이 들어가요. 정신없어요. 만드는 동안에 주제의식을 계속 생각해야 되고 시장의 반응을 생각해야 되는 게 감독의 역할이잖아요. 감독도 어지럽거든요. 그때 생각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 만들어놓으면 일본인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정도의 생각은 무조건 했을 겁니다. 저는 그게 지금 김태효의 마인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좋아해줄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양국에 다 좋을 거라는 믿음이 있을 겁니다. 선이겠죠. 나름의. 낭만의 시대였던 2000년대 초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거든요. 낭만적으로 그냥 접촉해서 나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의 결과를 보면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재밌기도 했고. 제가 재밌었던 게 아니고. 인조이 재팬의 유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위문 편지를 쓰던 아이들이나.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때인데. 20대 초반, 10대 후반인데. 그때의 인터넷 문화의 특징은 20, 30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되게 등록했어요. 50대 이상들은 50대 이상만 다루어주는 동호회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그때의 어떤 정치적인 싸움이라든가 세대 갈등 같은 걸 목격을 하면서 어른들도 인터넷을 쓰시면 우리와 대화를 좀 하면서 이런 걸 좀 이해를 할 텐데 20대는 인터넷에서 이야기하고 어른들은 술집에서 이야기하니까 서로 영원히 싸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어르신들이 인터넷을 쓰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그렇지. 그래요. 제가 늘 다른 방식으로 말했는데 지금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노인네들 폰 지워줬다가 지금 세상이 조금 더 암울해지긴 했습니다. 뭐 권리는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니겠지만 저의 우울의 답안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개혁 개방은 천천히 해야 된다. 물론 빨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빨라서 나쁜 게 너무 많다. 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UMC가 이상한 얘기라고 그랬습니다만 이상한 얘기 맞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더 우울해진 것만은 분명해요. 저는 손이상의 털 가슴을 조준할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의 결론이 좋지 우리가 이 얘기에서 딱히 무슨 결론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낭만의 시대를 그리워하던 네. 이달의 이상평론이었습니다. XSFM입니다. 오랜만이군 매화. 그 안에서 참느라 고생이 많았네. 얼마나 답답했겠어. 3일 만에 밖에 나오니 한결 상쾌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더 크고 좋아 보이는군. 그런데 어떻게 절 나오게 한 거죠? 몰라. 매일 매화 덕분이지. 기능성을 인정받았다는 건 그런 거거든. 아,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그거? 앞으로 매일 만날 테니 기대하라고. 상쾌한 하루의 시작. 매일 보는 즐거움. 매일 매화. 제조 극동의 칩함.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천연스럽게. 큐어바이 네이처. 큐비엔. 금주의 의사소통. 의사소통 보시겠습니다. 아까 나온 수많은 등장인물 중에 가장 요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지연 씨가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2007년 김태효 교수의 국가안보론 수업을 참 재미있게 들었던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지도를 칠판에 커다랗게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는 교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김태효 교수님이 그 김태효. 그렇습니다. 어맹뿌의 김태효. 윤석열의 김태효. 저는 당시 미드 24 잭 바우어에 꽂혀서 스파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보통은 24 잭 바우어에 꽂히면. 뭐 그냥. 남자를 만나러 간다든가. 그래요. 아니면 뭐 다른 드라마를 본다든가. 그런데 술 한 잔 더 한다든가. 그러니까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에. 그래서 안보 수업을 하고 있는 김태효 교수의 방을 찾아 제 고민을 털어놓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스파이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경로로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모든 대화 내용이 기억나진 않지만 김태효 교수의 한마디는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김태효 교수. 자네는 스파이가 될 수 없어. 자네가 그렇게 드러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기밀 같은 것들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할 수 있겠으면 해보고. 그런데 어려울 거야. 정확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심지어 이것까지. 매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기밀 같은 것을 지키지 않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릇과 자기가 짊어져야 하는 사회의 책무의 무게와 이런 것들의 무게감을 저는 아직도 이 방송을 오랫동안 해도 절대로 모를 일인 게 이렇게 사리분별이 분명한 사람이 헌정사상 최악의 외교관이 됐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김태효의 말 중에 유일하게 맞는 말. 그런데 되게 교수로서는 보면 좋은 은사님이셨을 것 같네요. 나도 안 되는데 네가? 라는 말 아닐까요? 그런데 왜 지금 가서 나가서 저러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기밀 유출하시고 유죄 판결 받으시고 다시 들어가셔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방송 오래 하다가 그런 게 좀 어려워요. 방송이나 매체 글로서 만났던 사람이 너무 멋있어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혹은 그 사람한테 조언을 얻고 싶다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떼어먹힌다거나 혹은 폭행과 다른 착취를 당한다거나 이런 일이 피일비재해서 방송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에디터하고 예전에 우리가 스패누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양아치는 양아치 세계에서 놀아라. 일반인 만나지 마라. 그런데 정말 대학원에서 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되게 드물지 않게 있죠. 그럼요. 그것도 사실 보편적으로 일반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언론인 지식인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지지하게 됐다가 가까이서 보고 어머 세상에 미친 XX 놀라서 상처받는 사람을 내가 위로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나랑 그런 사람들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일단 스파이가 되고 싶다는 고민을 기미를 유출할 사람한테 털어놨으니까. 일단 김지원 씨는 글러먹었고요. 일단 탈락이죠. 다만 김태효가 글러먹지 않았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스파이의 카카오톡 아이디가 스파이 8419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코리안 스파이 투 노스코리아. 그러니까요. 이런 아이디. 그리고 도메인 국정원 도메인이고. 국정원이 도메인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럽니다. 이분께 에디터가 랜덤으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네. 여기까지. 오백산의 그것은 알기 싫다. 금요일 출석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나성인을 만나서. 여기서 더 크면 김태현처럼 될 수 있는. 그렇죠. 조지 산토스를 다시 만나면 가겠습니다. 미국 공화당에 조지 산토스가 있다. 네. 저희에겐 손이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되는 대로 떠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달의 신나는 이상평론을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이상 선생 좀 더 더워지면 만나 뵙도록 하겠고. 청취자 여러분들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XSKM입니다. I, B,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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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 W, K